네 정책수석님. 아까 주질이 때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딱 1년 동안 오염수 방류됐는데 우리 바다에서 한 방사능 검사 결과상 문제없다. 그러니 야당의 주장은 과학적으로 틀렸고 괴담 선동인 게 확인됐다. 사과해야 한다. 이게 오늘 정책실장께서 직접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과학자도 아니시고 보니까 문과 출신인데 아주 자신있게 국제적으로 많은 과학자들이 제기한 우려를 일거의 괴담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제가 IAEA 보고서 내용과 후쿠시마 해역의 방사능 검사 결과 해양생물의 농축 사례 같은 근거를 들어서 말씀하셨더니 답변이 어떤 문제든 과학적 근거에 의해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하셨는데 무슨 말씀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세슘 우럭 잠깐 말씀드렸죠. 후쿠시마 해역은 세슘이 먹는 물 기준 이내인데 후쿠시마 해역에 사는 우럭과 쥐 놀레미에서는 세슘이 검출됩니다. 즉 해역의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 이내면 안전한 것이다 라는 실장님의 단정적 답변은 잘못된 것이죠.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해당 부분은. 우리가 기준치를 설정하는 이유는 기준치에 따라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고요. 다만 기준치 내에서도 증가가 급격히 있거나 이러면 추가적인 형태의 과학적인 검토를 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예전에 환경으로 밥 먹고 살던 사람인데요. 환경 분야 사람들은 기준치라고 하는 것을 안전함의 근거가 아니라 행정적 관리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미국 내 유수의 해양과학연구원들 100곳 이상이 모여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전미해양연구소협회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재작년 12월에 성명서 발표했는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들어본 적 없습니다. 이 협회 성명서 내용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보여줄 데이터가 충분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희석이 만병통치약이라는 식의 논리는 생물의 축적, 농축, 그리고 해저, 퇴적물의 축적이 일어나게 되는 기본적인 생물학적 과정들을 무시한 결과다. 이거를 의역하면 바닷물의 방사능 수치만 가지고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무식한 것이다. 이런 의미일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해당 권관에 대한 말씀이 있어서 시간이 부족해서 조금 이따 길게 말씀하시고요. 실장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몇 년 동안 이루어집니까?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년 넘는 기간 동안 방류될 예정입니다. 예정된 전체 방류 계획 양은 어떻게 됩니까? 양 자체는 제가 정확히 지금 저장된 게 134만 톤이었고요. 작년 기준. 추가로 80만 톤 정도가 더 발생한다는 얘기가 있죠. 지금까지 1년 동안 방류될 예정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10% 4% 됩니다. 4% 어느 무식하고 경솔한 사람이 어떤 시설에서 유발되는 유해성을 평가하면 전체량의 4%만 배출됐을 때 평가를 하죠. 그런 건 본 적 있으신가요? 저희가 통계적인 수치를 할 때는 통상적으로 샘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4%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나쁜 샘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 환경오염 물질 중에 4%만 배출이 된 상태에서 측정을 하고 어? 우리 대기나 수질 오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 다 배출돼도 문제없다. 이거야말로 과학적인 논리 비약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안전하다고 단정하고 야당한테 사과하라고 하고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 경솔한 선례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검증하고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이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네, 그렇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